안녕하세요. 오늘은 메뉴 커만드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. 메뉴 커만드는 학기가 굉장히 많아서 기억하기 힘들 경우에 학기 대신에 메뉴에다가 메뉴 아이템으로 집어넣어서 대신 사용하는 그런 커만드입니다.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면 계속 시청해주세요.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스크립트를 먼저 완성을 하고 그 스크립트에 대한 라인 바이 라인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 스크립트를 완성을 했습니다. 이 스크립트에는 start하고 z를 누르면 작동을 하는 그런 학기를 주었고요. 이 학기를 실행을 하면 이 밑에 있는 커만드 이 myMenu라는 메뉴를 show하는 그런 커만드를 실행을 할 겁니다. 자 스크립트를 run하고 start, z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게 되는데요. 이 메뉴가 아이템이 1부터 4까지 있는데 오른, 그 라이트 클릭해서 나오는 이런 컨텍스트 메뉴 같은 그런 메뉴인데 제가 만드는 메뉴죠. 자 이 메뉴에 있는 이 아이템들은 그 제 스크립트의 라인 3부터 시작해서 6가지에 있는 그 커만드 라인들이 이 메뉴 아이템들을 만드는데요. 이런 식으로 이 메뉴 아이템들이 처음에 스크립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만들게 됩니다. 자 이 메뉴 핸들러라는 그 레이블을 마지막에 이 메뉴 아이템마다 붙여주는데 이 메뉴 핸들러는 밑에 가시면 이 if statement를 돌리는데요. 여기서 그 메뉴 아이템의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커만드를 실행시키는 그런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메뉴 아이템 포지션이 1이다. 그럼 아이템 1이죠. 그럼 메시지 박스 1을 보여주고 2다 하면은 메시지 박스 2를 보여주고 그런 그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아이템 3를 눌렀다 하면은 메시지 박스 3가 뜨게 되죠. 이런 식으로. 자 이 스크립트를 좀 더 실용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커만드에다가 이 메뉴 핸들러 레이블의 커만드에다가 원하시는 커만드를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. 저는 처음 거를 데스크탑 폴더를 여는 걸로 하고요. 두 번째는 제 다운로드 폴더를 오픈하는 기능으로 만들 거고요. 세 번째는 뭐 칼클레이터 앱을 론칭하는 걸로 하고 네 번째는 크롬을 론칭하는 그런 커만드로 만들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이 위에 가서 메뉴 아이템을 넣을 때도 메뉴 아이템의 이름들을 그 알맞게 변경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오픈 데스크탑 폴더 오픈 다운로드 폴더 그리고 론 캐클레이터 앱 아이템 4는 론 크롬으로 바꾸고 스크립트를 론칭을 하고 스타트하고 z를 누르면은 메뉴 아이템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커만드를 골라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데스크탑 폴더도 열 수 있고 다시 스타트하고 z를 눌러서 눌러서 그 이번에는 캐클레이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캐클레이터가 열리기도 하고요. 자 이제 스크립트는 완성이 됐고요. 이런 스크립트를 사용하시면 핫키 대신에 핫키를 하나만 기억하셔서 이 메뉴 아이템들로 커만드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. 이 핫키도 그 이제 핫키가 하나 있잖아요. 이런 메뉴 아이템들을 보여주려는 그 핫키를 예를 들어 스타트 z 말고 그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거기다가 스페셜키 예를 들어 플러스 사인이면 쉬프트키인데 쉬프트키하고 라이프 버튼하고 업으로 이렇게 하면은 왜 라이프 버튼 업이냐면 그 라이프 버튼을 우클릭을 띨 때 이렇게 메뉴를 보여주고 싶잖아요. 누를 때 말고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쉬프트키를 누르고 그리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우클릭을 오른쪽 버튼을 리스트업 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뜨게 됩니다. 그냥 우클릭을 하면 사이트의 메뉴가 뜨게 되고요. 이 쉬프트키를 누르고 우클릭을 하면 저의 커스텀 메뉴가 뜨게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제 스크립트는 그 브라우저로 가셔서 주호-리.com 가시면 제 웹사이트인데 여기서 아카이브 가셔서 오토 핫키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핫키 파트9에 가시면 이 안에 스크립트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 etc.com 감사합니다.